잠시만요. 얼굴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안 커지네요. 아! 살짝만 더 크게 할까요? 네. 원래 거기보다 한 판 더 줄인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제가 2x2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러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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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就是这个 lesbpsn free people But they send so much. They like me and ppl to wash away everyone on earth 음 뭐지 음 아 당가워가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음 마음속에 제가 있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뭘로 이렇게 의해 버린다 뭐 있어요 아 으 아 2 싸우다가 정말 인기요 말 안하고 있는데 지금 만든 적 하죠 제가 도둑스라고 했고 하나가 없잖아요 놀이로 했죠 하나가 도둑스라는 사람 고사무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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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 처럼 뭐지 거짓말하지 않고 못싸우지도 않는 가족이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의 이름 음 노하였어요 그래서 사연아님이 노하와 내 가족을 살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저기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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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하에게 배를 만드시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 노하에게 배를 만드시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네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음 그래서 어 만들었어요 어 지붕이 있게 만들고 창문이랑 그런거 다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만들었죠 He love and obey God 이라고 네 3번이죠 노하 안에 가죠 음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을래 네 여기 만들고 있죠 네 다 만들었네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다 음 음 노안의 가족들에게 동물들을 배 안으로 다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안의 가족 또 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호나이가 귀엽네요 여기 살짝 더 진한 색이 그거 같네요 어 이거 토이... 토이 쇼 그 기린 같다 귀엽다 다 음 저는 근데 앙컷보다 수컷이 뭔가 살짝 더 귀여워요 털이 이렇게... 40일도 40일까지 40일까지 물이 속에서 물을 빠졌고 옥이과 강렬에 비해 아랫동안에 비해 아래에서 위에서 가장 높은 물이 흘러갔는데 그리고 폭이 부서지로 흘러갔어요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점점 높아졌어요. 두 명에 한 명씩이 아니고 암컷이랑 숲걸이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했죠? 잘못 들었네요. 하나님은 잠시라도 노완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어요. 하나님은 잠시만요. 하나님은 잠시만요. 아주 편안해 보이죠? 하나님은 잠시만요. 물이 가득히고 세로냈라 동 Lenape 돌아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말린 땅이라는 곳을 알게 지었어요. 여기 왔죠. 여기. 러비 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. 하느님이 약속으로 무지개를 선물로 해주셨네요. 잘하는 conduld으로 발랐어요. 이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곳으로 돌 망가치고 싶습니다. 맞죠?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똑같은게 뒤착기인가봐요 이번지 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눌러봐도 돼요 네 그죠 다 다 이렇게 이렇게 가보기 다른 레벨을 가볼게요 이렇게 고양이저 고양wolf 고양이 고양이 네, 이렇게 부디 어디서 어디서 아니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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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른 레벨로 가보겠습니다 와, 너무 헷갈려 기린 찾았네요 아이고, 이게 뭐지? 다시 들어갈게요 네, 바이 여기 이렇게 두개 찾아 이렇게 찾아있네요 여기 어떻게 어떻게 다행히 모진 어깨 코끼리 파다 4 4 4 5 5 6 6 7 7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2 12 13 음 어떻게 가나요 와 집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네 오늘은 2x2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더 단포인터전은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 하고 제가 너의 다이아몬드랑 뭐지 별이 있어요 별은 이거 다 모으면 다른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이렇게 종류별로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모으기 힘들거든요 다니엘 이게 제일 모으기 쉬웠던 것 같아요 방패를 한번도 못봤봤네요 방패를 한번도 못봤봤네요 방패를 한번도 못봤봤네요 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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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